바쁘게 살아온 당신의 젊음에 의미를 더해줄 아이가 생기고 그날에 찍었던 가족사진 속에 설레는 웃음은 빛발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계획한 대로 비전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대로 지금처럼만 계속 자라줬으면 좋겠고 아빠 그리고 엄마가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할게 잊지 말고 항상 화이팅하지 마 가고싶단다 니가 보내주기를 원하고 있다 고마워 화이팅 고마워 고마워 아버지한테 전화가 전화가 한 번 안하는거야 내가 챙겨서 말을 못하지 죽을 기행이야 이제 말을 하셨네 잘하셨어요 화이팅 건강했으면 좋겠어 건강했으면 좋겠어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잘 커서 좋은 사람 되라 그렇죠 손주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화이팅 너희들 사랑한다는 분이 없어 너희들 사랑한다는 분이 없어 하하하하하 많이 자주 오고 얼굴 보여주는 거 그건 그거 위에는 아우 아나운서 보고싶어요 아주 보는데 그냥 내가 또 애기를 자주 못 빠져서 미안하고 항상 건강하고 아이들 잘 키우고 두뇌의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 네 아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엄마 아빠 저를 놔주셔서 감사하고요 하하하 내가 대학가서 엄마 아빠 효소 해드릴게요 하하하 부모님들 하하하 자식들 키우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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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저희 청년들에게 많은 사랑과 관심을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그 사랑과 관심을 더욱더 많이 주시면 주실수록 항상 밝은 청년부가 되겠습니다 하하하 하하하 항상 많은 기도 감사드리고 관심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쏟아주시고 청소년부 청년부에 많은 호원 바랍니다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네 scholarships 타일 그동안 키워주시고 다주셔서 감사하고 말 잘 드릴게요 사랑해요 할렐리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성원에 힘입어서 우리 다음 세대가 힘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또 우리 교회 어르신분들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사랑사랑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다 사랑해요 고맙다 사랑해 주시고 고맙다 사랑해 주시고 tale